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엄마가 감태라고 딱 써서 냉장고에 넣어놨구나 감태로 뭐하게? 감태 좀 묻혀서 먹게 그래 감태도 맛있지 감태는 묻혀놓으면 김치처럼 며칠씩 먹어도 되지 감태가 매생이보다는 좀 굵은가? 다리 좀 굵어 파래처럼 이것도 소금을 넣고 빨아야 되는구나 뻘물을 빨아내야 돼 고춧가루 이걸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빼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 옛날엔 그냥 막 먹었대 그러면 돌이 씹혀 바닷물이 깨끗할 때는 거기서 완전히 씻어가지고 와야 돼 바닷물에서? 이것도 이 밑에가 무슨 모래 같은 거 쌓여있거든 어 그러니까 깨끗이 헹궈내야지 이런 껍데기가 나와 조개 껍데기 굴 껍질처럼 잡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포장해오면 스트로포도 있어 아 맞췄 그러니까 깨끗이 씻겨야돼 이것도 한 서너 볼 씻겨내야 돼 응 소금 넣고 소독하면서 응 씻는 과정은 매생이랑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똑같아 응 이게 매생이나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이건 좀 굵어 그건 좀 씻는 맛이 있고 아 굵으니까 망사가 좀 구멍이 커도 안 빠지는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건 그냥 도로 그래도 있대요 자갈 응 응 모래가 있어 응 응 응 응 이렇게 세 차례 정도 헹궈주고 응 잡티를 제거하면서 이건 좀 넣으셨어 그래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응 껍질 응 조개껍둑 같은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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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껍둑 같은 것도 있고 맛있는 게 있거든 감태가? 응 점점 안 나오더라고 아 경동시장 가도? 응 그거 살려고 몇 번 갔는데 이거보다 좀 더 굵은거? 가늘어도 부드러운거 있어요. 아주 가는거? 응. 그런게 안나온거. 이건 좀 굵구나. 좀 굵어도 이것도 그래도 가늘어. 이것보다 더 굵더라. 그때그때 나오는게 틀리지. 그리고 어디지역이 있어. 남독게 맛있어. 이것도 파래고. 파래종류, 감태도 완도나 남도 그런 깊은곳에서 나오는게 맛있어. 팔던데 인터넷으로는? 완도꺼라고? 그것도 노른거는 별로 맛없어. 싱싱한걸 사야지. 파래보면 알어. 해먹은 사람은 질이 어떤게 맛있다. 그걸 알고 사러가면 끝. 직접 보고 사야지 좋구나. 이제 세 번 헹궈네. 이제 다 했어. 계속 씻어도 향이 좋아. 좋아. 이렇게 물기를 좀 빼줘야지. 물기를 조금만 빼. 물기를 조금만 빼. 물기를 조금만 빼. 물기를 조금만 빼. 단고. 마늘, 고추를 잘 넣고. 고추를 들어가면. 마늘. 고추를 들어가면. 고추를 넣어주세요. 양념이 들어가면 됩니다. 고추를 넣어주세요. 응 이렇게 양념 이것만 넣으면 돼 깨만 버리고 여기 두고 먹을 건 참기름 안 쳐 아 좀 양이 많으니까 오래 두고 먹을려면 참기름을 안 친다 조금 묻힐 땐 쳐도 되고 응 한 끼 딱 먹어볼까 오래 보관하는 음식에는 참기름 안 넣는 게 좋네 응 그렇게 물기를 꾹 자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준 다음에 응 물을 없으면 타더라도 아 깨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응 깨를 넣고 참기름 안 넣는 대신 고소한 맛을 깨로 고소한 맛을 깨로 이게 감태라 양념 많이 넣어 와늘하고 이것만 넣어 이렇게 이제 끝났어 이게 진짜 밑반찬으로 좋은데요 향이 있네 그렇게 씻어내도 강이 있어요 응 지금 강을 봐야지 응 맛있어 어우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단맛 땡기지겠는데 큰일이네 더 살찌겠네 응 맛있다 오래간만이니까 맛있네 음 냄새도 좋네 한 그릇 다 먹어볼까 응 밥이 땡기면 안 되는데 밥이 땡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맛있어 먹어야 돼 이게 밥도 동물이야 그러니까 많이 했네 맛있어 국물 좀 붓고 국물 좀 붓고 어우 맛있어 보이네 아주 맛있어 매콤해 응 매콤